이번달 먼치의 방송시간 344시간 34분을 썼습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많이 받았지 5000개나 받았지 그 다음에 광고수익 28,123분 그 다음에 에드벌룬다운 19,80원 트윗 아 저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63.5 63,500원이 남더라구요 투네이션 이건거 같아 그쵸 다음 유튜브 100 169만 6,000 오케이 어 상의에 뽑힌기 금단에 아잉메이 뽑기 아잉메이 뽑기 57 페오리아트 큐브안공 10 10 이거는 실시간 이것도 실시간이었고 그리고 스칼렝링 06 리턴작했던게 순위로 되어져있고 이거는 대강 유형이고 이것은 이것은 이제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된거고 거래소액은 후원받은게 못한 얘기지 하하 채널 멤버십 VIP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잘못됐구나 344시간 2 7 6 8 나누기 3 4 3 아 또 기억력보수 344 7 시급 6618원 오케이 하하 아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어 헤어로 바 endurance 엉 병 doubles 띠 아 아 2